소고기 반달루커리 이게 소고기 반달루커리 맛을 한번 볼게요 이상한데 이거 토마토 캐치프 이거 토마토 캐치프 물품맛이 나냐? 이 씨발 숟가락 이거 줬네 복가락을 이상한데?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우리의 난이 있다 밥보다는 난이 맛있어 찍어먹으면 더 맛있을 수가 있어 난이 이렇게 두개 왔네요 한번 푹 찍었어 빨리 먹읍 치웁시다 예 이상으로 더 해받으니까 음 맛있다고 소원할게요 음 어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치킨무 치킨무 아.. 맛있어 아휴.. 소고기 반달로 네 끝났습니다 개 같은 거 두번째 치킨 마크닉 이건 괜찮으니 난 이거 믿어 난 치킨 마크닉 믿을 거야 음 이건 알았으면 저 젖어버립니다 색깔이 약간 우유 약간 크림 같은 게 좀 들어갔나요? 색깔이 하얗게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건 맛있어 이건 맛있어야 돼 맛있어야만 해 육개장 국물에 우유 태웠냐? 어? 아 나 씨 맛있어 사모사 이 사모사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이거 맛있다 어음 맛있다 이거 맛있어 음 음 야 초록색깔 이거 뭐냐? 뭔지 무서워서 안 먹고 있는데 뭐냐 이거? 초록색 이거 뭐.. 뭔지 모르겠다 이게 그래도 전거보다 낫다 약간 약간 육개장이 우유 태워먹는 느낌이야 음 닭개장이다 육개장 음 여기 와가지고 묵진하게 끓인 맛이야 음 인도인들이 이런거 먹구나 음 한번 미트볼에 삼봉카레 이 가격에 있으면 씨발 한 30개는 사는데 음 음 음 음 으음 으음 음 이거 라시 라시는게 그냥 맛있어 다고기 좀 넣고 다고기 좀 더 많이 넣어 왜냐면 조금 더 더 맛있어 좀 더 맛있어 이렇게? 너무 맵다 아, 아... 아, 아... 아... 이렇게? 아..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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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못 먹겠습니다 다 먹었지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적같다 오늘 음식 실패입니다 예 여러분들 음식 다 해보고 시키세요 조심 X 대지 말고